내 계산으로는 내가 진빚은 여기까지다. 부디 무사하길 빈다. 박규도, 윌리염도. 그리고 너도. 너를 그리 아껴 끊을 내 아들을 꼬드게 영모를 모의하다니. 니놈이 그러고도 목숨을 부지하길 바라느냐. 전하 임금은 신하에게 있어 하늘이자 전부이옵니다. 제 이한 목숨 아깝지 아니하나 전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무리들에게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무수리 주제에 어찌 골 안에서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게냐. 설인의 설인의 노비 낙인이오다. 윌리엄은 설인에게 붙잡힌 날 살리려고 거짓불헝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수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퇴역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꾸며내는 거짓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에이 놈! 전하! 너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야? 여보라! 영쟁이 꼼짝 못하도록 당장 맞거라! 내일 밤 동인도에서 범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맥게라? 경험은 내일 밤에 배가 들어오는 거올까? 그 배가 들어오면 우리 탐나는 완전 그놈들과 되는 거 아니라 들어온 데는 험은 경험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거라 앉아 우리 탐나를 내줄 거라 기죽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 기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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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선이 들어왔습니까? 동인도 회사의 범선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정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범선이 안 들어오다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설득하는 서차를 서둘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행수님 은괴를 서둘러 배에 실으세요 안 오겠다면 우리가 가야지요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겠어요 호랑이 굴에 직접 찾아오셨군요 나흘이 대행수님을 배로 모시거라 대행수님을 배로 모시거라 이 땅꽃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 땅꽃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것이 조선에 대한 너의 복수인 것이냐 이것은 내 아비의 복수이며 나의 꿈이다 기한다리! 아악! 버진! 대행수님 대의 밑이 뚫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라버님 대행수님 은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 됩니다 오라버님 은을 버리다니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꿈을 버리란 말씀이십니까 어디서 나가셔야 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제 가슴에 품고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발 기왕다리 좀 살려줘 나 제발 기왕다리 좀 살려줘 병자리 이제 놔두고 아무데도 가지 맙소 도와줄거라 믿었다 난 단지 나에게 이익이 된 일을 선택했을 뿐이다 어찌됐건 고맙구나 박기웅 다음에는 한양에서 보자 버진을 잘 부탁해 잘 가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살펴갑서 여기야 살펴갑서 여기야 어딜 가는데 이렇게 신나게 가올까 제주목사님 모시러 가면 저 무슨가? 제주목사? 여기 우리 집인데 귀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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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목사라 왜? 목이 우리 마을의 경산 하수당에 우리 벗어라 감사합니다.